오늘의 리플 꿀팁은 2018년도의 컬러 울트라 바이올렛을 이용한 사랑스럽고 귀여운 꽃 아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프리퍼레이션 해줍니다 울트라 베이스 젤을 발라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PU107번을 원꽃 발라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한 번 더 발라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핀셋을 이용해 틱 표면에 호일을 부분적으로 붙여줍니다 필러젤을 발라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매트 탑젤을 발라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파레트에 PU120번 퍼펙트 탑젤 엠보 파우더를 섞어 묽은 엠보 젤을 만들어줍니다 미경화젤을 닦아줍니다 미경화젤을 닦아낸 다음 라이너 1번을 이용해 데이터를 닦아줍니다 베이지 꽃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커지지 않도록 고정 큐어링을 진행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라이너 2번 마을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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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습니다 유의가 흡수 큐어링 해줍니다 엠보 파우더를 한 번 더 믹스해 되직한 엠보 젤을 만들어 크리스탈 라이너로 입체감을 표현해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ML4, ML6번을 섞어 파스텔 노란 컬러로 만든 다음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 꽃 수술을 표현해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ML4번 컬러로 스티치 라인을 그려줍니다 큐어링 해줍니다 미경화제를 닦아주면 완성입니다 네일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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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